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다시 돌파하며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까지 가상화폐가 화폐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 시장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. 워싱턴에서 최종학 특파원입니다.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. 미 동부 현지 시각 21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3만 480달러, 우리 돈 3,93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기존 화폐 대안으로 부각되며 지난 4월 3만 1천 달러까지 급등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3만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.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이어 다른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신청에 나서면서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. 특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미 하원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상승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. 다만 모든 선진국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의 원천은 중앙은행이라며 연방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파월 위장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 목표 2% 달성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추가 인상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.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 이후 내놓은 메시지는 금리 인상 중단이 아닌 건너뛰기였습니다. 올해 두 차례 이상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.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